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 오늘은 김태현님 6월 스케줄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6월 14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녹화가 있으시고 6월 24일 TV조선 개나리학당 스튜디오 녹화가 있으시고 6월 28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녹화가 이렇게 역할 스케줄이 3개가 있으십니다. 네. 그럼 방송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나리학당에 김태현님이 나오시잖아요. TV조선에 월요일 오후 10시 40분 매번 시청하시면 김태현님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정보입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네. 화요일날 하는 거죠. 화요일 오후 10시 TV조선을 하니까 꼭 시청해주시면 김태현님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